팀이 돼서 왔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짜장에 곱창에 먹어서 먹어볼게요 여긴 먹어볼게요 저녁에서 망정라드가 boo 과연 대박 랍랍랍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밀면 살이 나옵니다 계란라기랑 으깨 그래서 수육은 저것은 점점 구워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저것 까지 이것은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내장이랑 같이 있는데 이 내장맛이 진짜 고소해요 죽이네 진짜 맛있다 허팝을 이렇게 밀면 한방에 뗄 수 있습니다 쭉 뜯어보고 그다음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입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바로 입으로 가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 맵고 한 번 더 하 너무 맛있게 봅시다 한 번 더 진짜 달아요 와 신선해서 그런가? 짜지 않고 달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 홍게는 대게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것 같아요 대신에 더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한입에 확 물었을때 그 맛이 죽이네요 이따다키마스 다 손질해왔어요 보시는데 답답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손질해왔습니다 이 홍게가 일상생활에서 먹기 힘들잖아요 이 게맛살이랑 이 진짜 게맛살이랑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 평소때는 맛있었거든요? 지금 되게 맛이 없어요 진짜 게살이 진짜 맛있네요 홍게 이렇게 이렇게 차이난다고? 얘는 약간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 게 향이 나는 어묵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게살 앞에서는 잽도 안되네요 홍게가 짱입니다 이 홍게가 엄청 달달하고 되게 깊은 바다향이 나요 엄청 고소하고 그리고 육즙이 있는데 얘는 육즙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입에서 겉도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씹으면 쫙 퍼져요 저 평소에는 크레미 먹는데 오늘은 크레미 안먹을게요 짠 크레미 안먹을게요 이렇게 열심히 깠는데 순식간에 없어지다니 아쉽네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하트 2